안녕하세요 테스트웍스 김범진 주임연구원입니다 저희 테스트웍스는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 사업을 위주로 회사와 고객과 직원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저희 주요 서비스로는 AI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하는 AI 웍스 플랫폼과 AI 학습용 데이터를 가공하는 블랙올리브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두 플랫폼 모두 사용자들의 참여로 함께 인공지능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는 플랫폼입니다 테스트웍스의 올해 계획은 데이터 수집 가공 플랫폼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품질 높은 AI 학습용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셋과 더 효율적인 솔루션을 통해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테스트웍스의 김범진 주임 연구원이었습니다